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오토 박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모델은 올해 상반기에 4세대로 출시된 모델이죠. 국민 중형 SUV 자동차, 바로 기아의 소렌트 모델입니다. 기본 차량 가격은 2,925만원으로 현재 개별 소비세가 3.5% 인하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복합연비는 14.3kg로 아주 가성비 있는 SUV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산차의 판매 실적을 살펴봤을 때 당당하게 4위에 안착했죠. 그게 바로 기아의 소렌트 차량입니다. 이렇게 수요율이 많은 이 모델, 가성비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 월드오토에서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소렌트 모델, 최단기간 출구 방법과 장기렌트로 이용했을 시 월 납입률. 너무 낮아서 놀라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아 소렌트 모델 출구 기간입니다. 현재 소렌트 기본 모델부터 발주 시에 6주에서 7주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략 3개월이라는 대기간이 발생합니다. 최소 2, 3살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니 급하게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월드오토에서 추천해드리는 구매 방식이 바로 장기렌트입니다. 렌트사에서 선발주를 통해 다양한 트립 및 옵션별 차량들을 색상별로 대거 확보해준 덕분에 차량을 구매하신 후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빠르게 차량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인데요. 장기렌트 선발주 차량들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진 상태로 차량들이 출고가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옵션을 변경하실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선발주 물량은 소비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기본적인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어 수많은 재고리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콕 집어 고르실 수 있다는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기렌트로 기아 소렌토 차량을 이용했을 시 월 납입료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소렌토 차량 등급은 디젤 2.2 노블레스 5인송으로 설정해뒀고요.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견적서로 이용기간 60개월, 보증금 30%, 연간 키로수 2만 키로고요. 월 납입료는 50만 9,622원입니다. 거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선수부무로 적용 시 월 납입료는 35만 2,940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아 소렌토 차량 최단기간 출고 방법과 최저가 월 렌트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렌토 차량의 공식 프로모션은 기아 멤버스 카드로 이용 시에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단 위 할인은 현금알부로만 적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확실히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 많이 적은 편이죠.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장기 렌트고요. 제가 안내드린 최저가 렌트료와 월드 오토만의 알찬 출고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월드 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